아 얘네들 또 내려갔잖아. 아 얘네들 또 내려갔어. 아 얘네들 또 내려갔어. 앉으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다리를 움직여. 움직여. 그래서 근육이 쉬는 것보다 이렇게. 힘들어 보인다. 태워야 돼. 야 이거 우리 어머니도 매일 했었어. 다시는 살찌지 말아야겠다. 다 왔어. 다 한 거야? 다 왔어. 다시 끝났어요? 세 번만 더 하면 돼. 세 번만 더 하면 돼. 세 번 더 한다고? 그거는 총 합침입니다. 몇 바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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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마지막 하자, 마지막. 아니야. 다 하자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다 왔어, 진아. 가자. 빨리 와. 아 이게 뭐야. 언니맨도 아니고. 언니맨도 아니고.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야 빨리. 빨리 와, 진아. 얼른. 관절 끼지 말고. 빨리. 지금 육상필즈보다 더 본 거 아니야? 빨리 가자.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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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형 죽어. 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갑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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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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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해야 돼, 맞춤 끝내야 돼. 저렇게 가벼울 수가 있어. 갑진아. 갑진아. 가고 있어요. 빨리. 빨리 와. 아 이게 죽겠다. 빨리. 빨리. 형 빨리 가요. 갑진아. 형 가요 가요. 빨리. 한번 한번. 빨리. 아이고. 보면 갑진아. 갑진아. 그래서. 올라와. 올라와. 그럼. 난 못 가겠다.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갑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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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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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잘 찾죠, 런닝맨에서. 해 봤데. 옛날에 저것만 찾았는데. 갑진아. 갑진아. 갑진다. 갑진아. 갑진아. 갑진아 왜 이러맞아요. 그러는 Punkt 1 internation. 아, 뭐야. 잘 cela. 이제 6층에 6층 BTW. 시작! 시작! 빨리 빨리! 이리 와! 형 진짜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아! 한 채 세워! 야! 근데 같이 뛰어주는 저런 형이 어디 있어요? 현상에! 가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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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만 하면 돼! 진짜 우울한 것 같은데? 아이고! 힘들지! 자! 자! 허리 가슴 펴 가슴 펴! 가슴 펴! 그렇지! 좋아! 그렇지! 자! 꾸준히 올라가면 돼! 꾸준히! 하하하하! 꾸준히!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1층이야! 이제! 좋다! 어우! 이제 제이탈 됐어! 이제! 헐렀어! 이제! 다 왔다! 아이고! 제이탈 됐어! 아! 천천히 좋겠다! juegni가 히 jazz! 잡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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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어? 야! 합진아! 아 cocktail 좀 줄어들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고기 먹을 거야! 오, 그래도 고기는. 고기 먹어야지. 고기. 형. 알았어. 이거 뭐야? 이거 형 저거잖아. 가슴살 아니야, 또? 닭가슴살 먹는 거 아니야? 단백질 약을 좀 조절해서. 나중에 먹어보려고요? 너는 200g. 내가 진짜 너 알지? 내가 이거 진짜 아끼는 사람들만 해서 해줘. 나도 이거 먹어? 야, 형이 너 특별히 맛있게 약간 함량을 조절했어. 되게 맛있을 거야, 지금. 진짜야. 이거 좀 줄이고. 다른 거 많이 넣지. 과일 같은 거 다 넣고. 야, 이거. 야, 맛있는 냄새가 올라온다. 나도 이거 먹어야지. 이거 운동은 항상 형이 저번에도 얘기했지. 운동은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야, 원래. 요리도 설거지까지가 요리라고 하잖아요. 야, 맛있다. 야, 야, 대박이야. 고기가 맛있게 보인다니까. 야, 이거. 야, 이거. 형, 그거 녹즙인데, 녹즙? 형, 이거 되게 빨리 가닌다. 대박이다. 그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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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빨아먹어? 아니, 무조건 먹어야 돼. 무조건. 아, 응. 무조건 먹어야 돼. 집값도 따로 하고. 형이 진짜 아끼는 사람들만 먹이는 거야. 우와. 좋아요? 먹을 생각에 좋았어. 되게 행복해한다, 형. 달리고 한 것 같고. 아니, 가져갑시다. 절로. 이리 가. 소파에 앉아. 여기. 오, 싶어. 아이고, 밥 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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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냄새도 이상해. 너는 닭을 형만큼 많이 안 넣었어. 맛있을 거야. 야, 어떤 맛일까 봐. 아, 밥 줬어. 어우, 많아. 어, 형 이거 시큼하고 뭐 이상한 것 같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야, 형이 근력 운동을 했을 때는 닭을 400g 넣잖아. 이런 운동을 했을 때는 지금 300g밖에 안 넣었어. 형. 너는 150g. 형. 갈았는데 이빨 사이에 닭감사 끼고 싶어, 지금. 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게 먹으면서 약간 씹으면서 먹어야 돼. 우유도 씹어 먹으라 그러잖아. 응. 닭감사 계속 있어요. 씹으면서. 야, 이게 봐봐. 형 봐봐. 형이 노하우로 알려줄게. 입을 대지? 먹지? 봐봐. 먹으면서 씹어? 응. 하하하. 하하하. 아... 저 씹으면서. 아, 쉬지 않고 먹네. 하하하하. 그리 씹어먹는 거 아니었어요? 응. 이렇게? 아직까지 땀이 계속 나네. 씹으면서 먹는 거야. 그렇지. 어, 그냥 먹으면 안 돼. 어, 올라와, 형. 아,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 진짜 맛있어 황구도 소연다 진짜. 이 맛있는 음식도 세 번 이상은 못 먹거든. 넷째는 매일 먹어요. 저걸 매일 먹어요 종국 씨는 매일 먹어요. 어우 어떻게 매일 먹었네. 얼마나 좋네.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다이어트는 배고프게 하는 다이어트는 잘못된 거야. 그럼요. 채워야 돼. 나 하나 채우는데. 그렇게 채우면 안 되고 종류를 바꿔야 돼요 음식의 종류를. 배가 고프다 채소나 뭐 그런 걸로 배를 채워 허기를 채우고 탄수화물을 빼고 단백질을 위해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돼. 공복을 자꾸 느끼면서 다이어트하자면 힘들어 무조건 다이어트는 먹으면서 해야 돼.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돼. 어이구 형 배부르다. 단백질을 채워줘야 돼. 엄청 배부른데요. 한동안 음식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먹고 나면. 아 그래요? 응. 어때? 기분 좋지?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한번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해봐야겠다.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 뭐 건강해져야겠다. 운동을 한다고 생각. 오늘부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는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야 돼.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야 돼. 바꾸는 거야.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야 돼. 아... 네 잘한다. 새로운 삶. 네 삶은. 네 삶에 운동이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삶이 변하는 거야. 오늘부터 다른 삶을 산다고 생각해야 돼. 뭔지 알겠지? 운동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른 삶을 사는 거야. 뭔지 알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응.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